안녕하세요 벨라레입니다 오늘은 비싼 빔프로젝터 없이 폰 안에 있는 모든 내 사진을 5분 안에 스케치할 수 있게 해주는 핸드폰 무료 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앱의 이름은 Painter Eye 입니다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먼저 앱을 실행시키고 상단 메뉴를 맨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Custom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Custom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진 그림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 카메라에 있는 모든 사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새와 열매가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카피해 볼게요 저처럼 네모 칸을 종이 위에 미리 그려 주시면 더욱더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의 장점은 무료라는 점인데요 무료치고 봐야 하는 광고도 짧아서 한 10초 정도도 안 되거든요 광고가 그래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흔들흔들 거린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조금 참을 수 있으시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여러가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를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흑백 모드로 한다던가 더 샤프한 모드로 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도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지금 내 스케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점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케치를 다 마친 장면인데요 종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거를 조금 더 수정을 깔끔하게 하셔야겠죠 수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페인터아이라는 앱을 통해서 옮겨보고 다듬기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스케치가 꽤나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